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추석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선물세트 추천 목록을 준비한 임혜승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밝은 소망 가득 퍼지는 풍성한 한가위 제가 선물세트 모음집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뉴틸라이트인데요. 아메이의 대표 브랜드죠 뉴틸라이트. 그래서 고마운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챙기는 마음을 전해주는 세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뉴틸라이트 베스트 선물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스트 1 제품인 더블엑스 그리고 세몬 오메가3 두 가지를 선물하는 이 세트고 12만 2천원 선물치고는 되게 저렴한 금액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선물하기 되게 좋은 세트라서 제가 원픽으로 뽑아봤고 두 번째 아티스트리입니다. 헬시 뷰티 브랜드 아티스트리죠. 그래서 뉴틸라이트의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담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에게 선물할 아티스트리 육수 이스탠드 선물세트를 추천을 합니다. 젊음을 활성화시켜주는 안티에이징 라인이고 토너인 스킨 그리고 로션을 담고 있고 서비스, 크림까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만 선물하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아티스트리 맨 선물세트도 리스트에 넣어봤는데요. 아티스트리 맨 독자 성분을 담아가지고 남성분들의 유수분을 컨트롤을 해주는 전문 스킨케어입니다. 그래서 엄마만 드리지 말고 아빠도 각각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는 건강한 몸을 닦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면서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퍼스널 케어 중에 베스트 컬렉션 선물세트를 추천 목록에 넣어봤습니다. 우리 제일 베스트셀링 제품인 GNH 바디 시리즈와 그 다음에 글리스터 치약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두피 건강에 계속 얘기했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베스트 컬렉션 제품입니다. 6만 원대로 주변 지인 정말 친한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비싸라고 하면 딱 단돈 2만 원에 선물세트가 마련되어 있는 글리스터 베스트 선물세트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GNH 스페셜 선물세트는 아까 그 GNH 바디 라인에 더해서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가을 이제 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선물세트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홈 제품 중에서 저의 원핏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세트인데 아메이 홈 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예요. 우리 그 일반적인 선물세트 보면 샴푸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퐁퐁이라고 부르는 세제도 들어있잖아요. 그것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제와 과일 채소 세정제 그 다음에 나머지 툴까지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3만 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엠바이 뉴트리 라이트 라인 중에는 오늘도 베리굿너츠 이걸 추천해요. 우리 가을 되면 견과류들 진짜 많이 먹고 추석 선물로 원래 견과류를 많이 선물하잖아요. 3만 2천 원인데 이번에 리뉴얼이 돼서 훨씬 더 고소하고 바삭하게 나왔거든요. 데일리로 패키지가 된 제품이니까 선물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원포원에는 진짜 선물을 추천해드릴 게 많은데 지금 수석 때만 딱 나오는 한정판 제품들이에요. 거의 보시면 전기품, 바다진미, 즉석국 10인분 10개에 14,900원 이건 주변에 돌리기 너무 좋겠죠. 근데 한정수량 판매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산채나물 즉석국은 12,900원 주변에 우리 또래 친구들, 자치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추석 선물로 해주면 완전 인기 폭발일 것 같아요. 이것도 한정수량 판매 제품이고요. 건해산물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좀 가격이 비싸죠. 4만 6,500원 저희 엄마가 선물을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항상 건해산물 세트였는데 두 개 들어서 비싼가라고 생각하실까 봐 통영에 소멸치, 그 다음에 세멸치 작은 거 그 다음 자연선 홍새우, 딱새우 해물다시팩 딱새우는 시즌 한정 제품으로만 나온대요. 이거 꼭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명가 명품 선물 세트는 16,200원 이거는 이제 요리로 만난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링인 미역, 소금, 간장이 담아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그 다음 현미 김색 세트도 추석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제주품은 갈치 세트를 선물 받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비싼 65,800원인데 이것도 한정 판매고 고등어, 그 다음에 또 나올 삼치도 다 한정 판매 제품입니다. 요리장 선물 세트도 가볍게 선물하실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제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기다렸던 건 바로 이 발효식초 선물 세트인데 두 가지 현미와 사과식초, 그 다음 아로니아초는 홍초처럼 타먹는 제품 요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 홍삼은 없나요? 우리 부모님은 홍삼만 드시는데 이런 분들은요. 홍삼동 선물 세트도 있고요. 일단 마지막은 신제품인데 9월 달에 출시가 된대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진짜 많이 늘어났잖아요. 프라임팩 올가닉 샴푸 유기농 식물 원료로 된 강아지용 샴푸라고 해요. 요것도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요거 필요하신 분들에게 선물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고민 되시겠죠. 지금의 목욕도 많아서 근데 그중에도 제가 엄선돼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두 선물 걱정 마시고 요기 중에서 좋은 거 고르셔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